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울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다이나마이크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 브로울러가 위쪽 핫존을 차지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걸 따라가서 폭탄을 던져줍니다 상대 콜트의 공격을 받고 사망을 했고 아래쪽 핫존을 차지하기 위해 같이 점유율을 늘려줍니다 점유율은 30% 대 20%로 약 10%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핫존을 점령했습니다 이쪽 핫존은 상대가 차지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핫존을 차지하기,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약 30% 남았습니다 30%를 먼저 차지한다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리가 속풀 속에 숨어있습니다 점유율 84%로 앞서갑니다 승리까지 14% 남았습니다 승리까지 10% 발리의 특수 공격을 피합니다 3% 남았습니다 게임 종료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!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